19쪽 5번 정난불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둘이 아니다 성문은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구하니 마치 밀가루를 버리고 빵을 구하는 것과 같다 빵은 본래 밀가루일 뿐인데 반죽하는 사람에 따라 백가지로 달라진다 보통 성문 이러면 이승 혹은 성문 이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는 표현은 수행자 가운데 성문 영각 보살 이르죠 보살 수행자가 아니라 성문 영각하면 소승불교의 수행자 수행자답지 못한 수행자랄까 소승의 수행자를 얘기한다 했어요 올바른 수행자가 아닌 경우를 얘기해서 보통 성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문성 수행자들은 우리랑 똑같죠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우리는 이게 고요함을 찾으려고 고요한 것을 찾으려고 시끄러움을 피해서 도망쳐서 고요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문은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구한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하여간 시끄러움은 피해 도망치려고 하고 고요함은 찾아서 구해야 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비유가 나왔는데요 이게 선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밀가루와 빵의 비유 이게 이제 바다와 파도의 비유 불과 불꽃의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론 아시되 좀 되게 적절한 비유입니다 밀가루 모든 빵이 빵집에 가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긴 빵 저렇게 생긴 빵 꽈배기도 있고 다양한 빵들이 모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양은 다 다른데 똑같은 밀가루죠 똑같은 밀가루 하나를 반죽해가지고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온갖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재료는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죠 이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이 지구별이 있어요 지구별이 밀가루 만들어져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구별 위에 있는 나무도 밀가루고 사람도 밀가루고 태양도 밀가루고 흙도 밀가루고 땅도 밀가루고 지구별 위에 있는 모두가 다 밀가루라면 모양은 다 다르겠죠 사람 모양도 있고 나무 모양도 있고 자동차 모양도 있고 빌딩 모양도 있고 그러겠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밀가루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 밀가루로 된 빌딩을 보면서 저건 빌딩이구나 저건 차구나 이렇게 분별하겠지만 그래서 야 나는 예쁘고 잘생겼잖아 너는 좀 못났구나 나는 키도 큰데 넌 키가 작구나 이렇게 밀가루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비교 분별하며 살겠죠 잘났다 못났다 하면서 비교 분별하며 사는데 이 밀가루 반죽 입장에서는 어떠냔 말이죠 그거의 원래 원제로인 밀가루 반죽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다 둘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는 나 너 다르잖아요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빌딩 다르고 나무 다르고 산 다르고 이 세상 삼나만상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사람과 빌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사람과 나무와 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나와 너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나와 짐승이 나와 강아지 고양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게 나야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건 남이야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탁 만나고 보면 좀 놀랍다 못해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충격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충격을 안 받아요 그냥 원래 불교 교리가 그런 거야 불교 교리는 불이법이잖아 불교 교리는 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 되잖아 동체대비신 같은 몸이라 그러잖아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고 불교에서 다 원래 그래 이걸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불교 공부할 때 이게 너무 그냥 익숙했거든요 뭐 불교에서 원래 맨날 하는 말이고 그게 진리겠지 그냥 교리적으로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에게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게 뭐랄까 좀 충격적이고 놀랍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정말이야? 나는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나는 알고 싶다 진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정말 그런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내가 체험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발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불자라면 그냥 여기 말에 의하면 밀가루 전부 밀가루 뿐이라는 거거든요 다 우린 다르게 생긴 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처나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밀가루로 부처 모양을 만든 부처를 딱 앞에다가 상을 모아놓고 여기서 부처님 상에 이렇게 간절히 절하면서 부처님 저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 밀가루 부처님이 밀가루 중생의 말을 듣고 밀가루 중생이 원하는 밀가루 대학에 붙게 해주고 밀가루 돈을 벌게 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둘로 나누는 생각들이에요 앞에 모양으로 형성된 상을 만들어 놓은 부처님도 밀가루고 중생도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직 버리고 부처 즉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온통 여기서 밀가루라고 표현했지만 오로지 불이법 오로지 한마음 일심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법계 진실 하나뿐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다가오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이냐 이 사실이 정말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뉜다고 생각하며 사는 동안은 세상과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저 남들 밀가루보다 이 밀가루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밀가루인 줄 모르고 이 빵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은 더 갖지 못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밀가루가 밀가루 다른 밀가루 빵을 좋아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밀가루가 저 밀가루 빵은 또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어떻게든 밀쳐내고 버려버리고 화내고 썩내고 내 인생에 없애려고 막 키를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딱 두 가지예요 더 좋은 밀가루라고 내가 분별했잖아요 자기가 분별했잖아요 그 분별이 진실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분별해서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했을 뿐이죠 근데 내가 해석한 그 분별에 좋고 나쁜 것 그걸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집착해서 좋은 건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 싫은 건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려고 지금까지 애쓰면서 유의 조작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밀가루 하나구나 하는 사실에 탁 눈을 뜨게 되면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냥 똑같은 밀가루고 나고 하나의 밀가루잖아요 하나의 밀가루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작이고 밀쳐내려고 하는 것도 작이란 말이죠 부초도 작이고 중생도 작이란 말이죠 이 하나의 마음 하나 이 하나의 마음 하나 오로지 밀가루 하나 일진 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이란 말이에요 일불승 법학행에서는 일불승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부처 이것뿐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다툴 것이 없어요 무쟁산매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이게 진짜 산매죠 더 이상 취사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하려 하는 것도 이미 본래작이고 버리려고 하는 것도 본래작이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져요 무사인 한도인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밀가루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밀가루 반죽이 2년 따라 2년 따라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날 뿐이에요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 모양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빌딩도 만들어지고 짐승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2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죠? 그거랑 똑같이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보세요 이 소리가 2년 따라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2년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이 여기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 중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 속에 본래부터 소리가 있던 것도 아니죠 소리가 어디 있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화합시켜주면 여기에 소리가 없거든요 이 나무에도 소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과 연을 화합시켜주면 뜬금없는 소리라는 과가 생겨요 인연생 인연멸하고 그냥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연이 화합하니까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이 소리를 듣고는 어떤 사람은 너무 듣기 좋다 이게 법을 드러내는 소리겠구나 하고는 자꾸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계속 집 위에서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짜증스러운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이 층간송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연생 인연멸하는 이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다가 자기 분별을 개입시켜서 짜증난다 듣기 싫다 괴롭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듣고 싶다 좋은 소리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그냥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입니다 이 소리가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좋거나 나쁜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의미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지잖아요 얘가 어디서 왔죠? 얘의 이 소리의 전생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 소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생에 어디로 유내됐을까요? 이 소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다음 생은 어디로 유내에서 갔을까요? 그렇게 옮겨가는 게 있냔 말이에요 얘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얘가 오고 가는 게 있느냔 말이죠 원래 열의 여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얘가 온 바 없이 왔다가 가는 바 없이 가듯이 열의 여고로 부처님이 열의 여고잖아요 여유하게 그냥 온 바 없이 왔다 간바 없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대 때 내가 20대 때의 나로 변했다가 20대 때의 내가 30대 40대 때의 나로 변했다가 지금의 나로 이 나이에 나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수는 불천이라 된단 말이에요 옮겨가는 게 없다 10대의 내가 지금의 나로 옮겨온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겼을 뿐이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걸 통해서 계속 이게 유지될 뿐이에요 이 소리가 한 0. 몇 초 유지되려나요? 종소리가 한 10초 유지된다 하듯이 우리도 음식을 계속 주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만 싹 빼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빼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인연이 제공되기 때문에 인연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인연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공기가 없듯이 인연과 나는 연기관계라는 것은 곧 그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공기만 그러냐? 밥도 그러고 내 주변에 인연 닿은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그렇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뿐이고 그것은 밀가루처럼 서로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연 따라 온 이 중생이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해석해놓고 그거를 진짜라고 또 믿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부여한 거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이건 좋고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의미부여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좋은 일이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인생을 망친 일일 수도 있죠 나쁜 일이야 해서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도와준 일일 수도 있죠 세용지마란 말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머릿속에서 내 인생에 등장한 일들 중에 이러이러한 일은 좋았고 이러이러한 일은 싫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검증된 바가 없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알아 내 인생에 그 사람을 만난 거는 최악이었어 저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게 모를 뿐이라는 사실에 편안해지는 것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중중무진의 연기는 알 수 없어요 거기는 뜻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고 밀가루가 밀가루가 이쪽 밀가루 사람이 이쪽 밀가루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이게 밀가루 사람 입장에서는 한 대 때렸고 가해자고 피해자인데 그냥 밀가루라는 바탕 입장에서는 어때요? 밀가루야 뭐 지가 때리든 맞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밀가루가 이렇게 쑥 들어가든 저렇게 쑥 들어가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밀가루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세상은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 뿐 거기에는 옮겨오는 것도 없고 고정된 자아라는 게 없어요 얘의 이 소리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이걸 만들어냈다가 다시 어디로 윤회하고 얘가 떠돌다가 윤회하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적 자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 뿐이에요 우리에게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우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만 몸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젊음이 왔다 갔잖아요 젊었을 때 생생한 몸이 왔다 갔고 지금 또 새로운 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세포가 계속 한 4개월이면 한 번씩이 겉 껍질은 다 바뀐답니다 피부가 4개월 전에 피부와 지금 푸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걸 찍어서 나라고 하게 되냐는 말이죠 느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변한단 말이죠 생각, 의지, 의식, 가치관, 성격 전부 다 왔다 가죠 끊임없이 변화할 뿐이죠 그 중에 어떤 것을 딱 집어서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연기무화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갈 뿐인 것에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서 본래 뜻이 없는 것을 그냥 그럴 뿐인데 그러할 뿐 여여 진여 자연, 자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에요 그냥 아무 해석이 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인가요? 못난 사람인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에요 이걸 해석하는 건 자기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난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지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아를 개입시켜서 내가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개입을 시켜서 좋고 나쁜 옳고 그른 또 위대하고 위대하지 못한 이런 거를 자기 생각 속에서 창조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분별, 해석, 판단이 일어나기 이전 이전에 여기 아무 뜻이 없듯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자기 분별에서 일어나듯이 계속 분별만 쫓아가면 죽을 때까지 좋고 나쁘고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는 이 끊임없는 유의 조작에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었던 겁니다 더 갖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건데 그 인생이 내 인생에 안 벌어지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거 이거 이러한 상황은 빼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상황이 나에게 계속 오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걸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바꿔야 한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그걸 못 바꿨을 때 너가 노력을 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나를 자꾸 자책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늙기 전에 얼마만큼 벌어놔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고 달려가기만 한다 그런데 연기무아라는 이 사실에 깨어있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의 분별이에요 할 수 있다도 틀리고 할 수 없다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중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부처님 가르치면 중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 해서 아 나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난 그냥 게으르게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어긋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도의 함의 없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삶을 열정을 불사르면서 뭐든지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완전 내려놓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만든 밀가루는 와 예쁘다 잘 만들었다 이러고 이렇게 생긴 밀가루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분별 이전에는 밀가루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니까 다르지 분별하기 이전에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을 빼면 어떨까요? 연기법에서는 대평등이에요 가장 위대한 장군이 싸움을 잘했던 장수가 가장 위대했던 장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 손에서 죽이고 살리고 하더라도 혹은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이고 살리고 하더라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장수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총알이 위로 날아가서 살았다 장수를 살리는 게 꽃 한 송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 하나를 살리려고 그 아이를 향해 뛰어드는 것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린 것은 꽃 한 송이고 아이의 눈동자 하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막 장갑차를 몰고 와서 살리려고 해도 운명이 업이 업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이 그 사람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 막 층층으로 자기를 보호하라고 해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꽃 한 송이가 자기를 살리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위대한 큰 스님도 동네에 미친 사람의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우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인연의 조화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누가 나의 귀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작용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나에게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우린 판단하려고 하지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평등한 가치를 지닌단 말이죠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 잘났고 누군 못났고 누군 나에게 도움되고 누군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든 그 놈 그 놈 때문에 내가 이 마음 공부하다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놈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없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그 사람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나리오 속에 한 등장인물이었던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한 사실은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나쁜 놈이라는 자아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고요 인연이 연기가 그렇게 만들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연기법의 하나의 배역을 맡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죄인이었던 적 없나요? 나쁜 놈이었던 적 없나요? 저도 있을 건데요? 많겠죠 우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 나쁜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인연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안굴리마라 같이 연세살인마를 당신이 찾아가서 구제해줬단 말이에요 그 죄가 실제라면 실제적인 어떤 거라면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찾아가서 응징을 했겠죠 이 연기법 연기무아라는 진리에서 본다면 삼라만상 전체가 대평등이에요 똑같은 부처예요 더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것 같은 연기적 현상을 보일 뿐이고 못난 것 같은 연기적 어떤 배역을 맡을 뿐이지 이 밀가루의 자리에서 본다면 평등하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것과 고요한 게 똑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것과 똑같아요 잘나고 못난 게 똑같아요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건데요 밀가루로 만든 사람이 밀가루로 만든 사람을 때렸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리면 그거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절대 악일까요? 연기하다가 연기 배역을 하는 사람이 야 기왕 한방에 가자 세게 때리러 한번 때릴 거 너 어설프게 때리면 서너 번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세게 한번 팍 때리면 야 잘했다 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찰지게 잘 때렸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고3 때 야간 자료학습을 하다가 너무 졸려 죽겠는데 잠은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막 뺨을 때리다가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때려서는 아프지가 않다 너가 좀 때려줘라 내가 지금 막 때려달라는 적도 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 분별을 하지만 그게 진짜 울고 그러고가 정말 있느냐는 말이죠 이 밀가루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대평등이란 말이죠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 일도 없어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다 밀가루 하나의 일이에요 다 자기 일입니다 이 밀가루의 자리에서 보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공생 모두가 다르지 않은 근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향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성을 쉐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쉐어하우스 이러듯이 모두가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우주인 외계인에서부터 저 하늘의 별까지 그냥 이 마음 하나를 불성 하나를 우리 모두가 그냥 지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의 바탕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이 일어난 모양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름과 모양만을 따라가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분별만을 쫓아가니까 본래 밀가루를 못 보고 밀가루로 만들어낸 생김새의 다양한 생김새의 빵만을 보니까 괴로웠단 말이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밀가루자에서는 바꿀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바꿔봐야 밀가루인데요 아름답게 빚어내봐야 그래봐야 밀가루인데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쉬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느냐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 주어진 대로 인연 따라 반응하며 산단 말이죠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결과에 대한 집착도 없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삶을 완전히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본래 허용이었구나 허용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미 허용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뿐이면 거기 허용할 내가 허용할 삶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온통 하나뿐인데 거기 뭔 허용을 해요? 본래적 허용인데 우리의 근원성품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빵과 밀가루 비율을 불교해서는 우리 불성과 이 모양의 세계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인연 따라 파도가 거세게도 치고 얕게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 모양만 보면 인연 따라 거센 파도가 칠 때는 야 파도가 세다 거룩하다 멋있다 이러고 크다 이러고 파도가 잔잔할 때는 파도가 작다 별 볼일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셀 때나 작을 때나 인연 따라 세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셀 때나 작을 때나 결국엔 그냥 하나의 바다죠 파도가 높다 낮다 하고 분별하는 것은 분별심이잖아요 사람이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높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다 입장에서는 낮을 필요가 있습니까? 높다고 거룩하고 낮다고 작다고 석을 팔 필요가 있습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인연 따라 그냥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걸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이걸 바다를 확인한 파도 입장에서는 내가 바다라는 걸 아니까 어떤 파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결이 파도 이렇게 거센 파도로 파도 쳤어요 얘 윤회를 해요 안 해요? 이 파도가 사그라들어서 다른 파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야 이 파도가 윤회 죽었고 죽어서 바로 옆에 파도로 윤회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다 입장에서는 윤회야 한다고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래 열의 여건데 불생불멸인데 나도 난박 없잖아요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잖아요 죽어도 죽은 바가 없잖아요 다른 걸 옮겨가도 옮겨간 바가 없잖아요 있어도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파도가 치든 밀가루 위에 어떤 빵을 만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바다 입장에서는 이 법, 마음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우리는 태어난다 나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러지만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분별심 입장에서는 이 파도가 나야라고 생각하면 이 파도가 죽을 때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겠죠 밀가루로 만든 지구 위에 밀가루 사람이 이 밀가루만 나야라고 생각하면 이 밀가루 전체가 난데 이 밀가루만 나라고 생각하면 그 밀가루가 사라져버리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괴로운 망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본래 나고 죽는 게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가 죽는 게 없어요 이 밀가루라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했을 때 파도가 나의 진짜 인연 따라 왔다 갔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법이라고 부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연기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게 내가 아니라고 확실히 알아서 본 마음, 일심, 한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 이 자기 본 마음 이 마음을 한 번 확인하고 난다면 현실이 어떻게 되든 전부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바탕 꿈과 같단 말이에요 꿈과 같아요 꿈 속엔 등장인물이 있었지만 사실은 등장인물 하나가 나가 아니고 꿈 전체가 자기잖아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꿈 속 세상 전체를 펼쳐냈잖아요 꿈 속에 있는 주인공은 그 주인공이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려고 기를 쓰고 애쓰고 하면서 꿈 속에 있는 주인공이 어제를 생각하잖아요 꿈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과거를 생각 안 할까요? 제가 꿈 꾸면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꿈 속에서 10년 전을 생각하더라고요 10년 전엔 이랬는데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꿈 속에서 내 어릴 땐 이랬는데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럼 꿈 속에서 학교 가면 뭘 배울까요? 역사를 배울 거예요 인류 역사를 배울 거예요 내가 10년 전엔 어땠고 20년 전엔 어땠고 우리나라가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엔 어땠고 꿈 속에도 역사가 있어요 실제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그런데 진짜 실제합니까? 여러분 꿈 꾼 사람들 중에 꿈꾸로 들어갔을 때 잠자로 들어가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태초부터 꿈꾼 사람이 있어요? 태초부터 꿈꿔 가지고 수억 년을 꿈꿔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나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꿈 속에 들어갔더니 짠 하고 우주가 전체 확 펼쳐져 버리죠 마음 하나에서 그냥 세계가 확 펼쳐져 버리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진짜 같아요 그 역사도 진짜 같고 공간도 진짜 같아요 꿈 속에서 비행기 타고 히말라이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 공간이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 꿈에서는 꿈 속 등장인물도 다 진짜 같고 역사 속 인물도 다 진짜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진짜 같던 것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꿈에서 깨는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 꿈 속에서는 그 꿈 속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본인이 꿈을 깨자마자 의심이 없죠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어젯밤 꿈은 허상이었죠 그 꿈 전체가 내 마음이 만든 거였죠 그 꿈 전체가 내 마음이 만든 거였죠 불가능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진짜잖아요 그런데 진짜잖아요 진짜였잖아요 그때는 죽어도 그걸 못 믿다가 깨자마자 모든 게 확연해지잖아요 어젯밤 꿈 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시공간 모든 존재들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그 놀라운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매일 밤 꿈을 꿀까요 진리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진리가 우리한테 자꾸 분별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사니까 꿈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래도 모르겠니 꿈이 우리에게 법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일 밤 찾아와서 그래서 꾸미는 걸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꿈 깨고 나서 아니었네 그래놓고 이 현실은 진짜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꿈이니까 그렇지 이 현실은 진짜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 현실은 무슨 꿈이냐 분별의 꿈입니다 자기 분별 생각의 꿈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우주가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역사가 있습니까? 조선시대가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전쟁이 있어요 푸틴이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상하고 있을 때 보면 한 생각도 없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내 나이가 있냔 말이에요 나이도 없어요 내가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마치 꿈 속에서 꿈이 그냥 한 번에 확 펼쳐지듯이 한 생각도 없을 때 아무 일이 없다가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모든 것이 여기서 건립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일시에 만들어지지 않나요?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단박에 창조되고 있잖아요 내가 매 순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만법 유식 만법이 오로지 내 한 분별의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의식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허망한 것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바탕 배경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는 그 장 허공 그 필드 그게 바로 마음이고 불성이고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밀가루라고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걸 빵이라고 한 거예요 삼라만상이 전부 다 빵이에요 빵의 특징은 생사법이에요 연기법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빵은 밀가루는 생겨나지도 않고 불생불멸법이에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중불감 이 빵은 생멸하지 않아요 빵 위에 밀가루 위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무너뜨리고 빌딩을 만들었다 무너뜨려도 밀가루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어요 바다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듯이 불고부정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의 밀가루지 나쁜놈 착한 놈이 없어요 바다가 이쪽 파도가 저쪽 파도를 한 대 때렸어요 죄인이 없어요 가해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는 그런데 물결끼리는 지네끼리 싸운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실을 아니까 옛날 조론을 쓰신 누구 스님이죠? 승조스님 목을 잘라 죽인다고 하니까 목을 잘라 죽이더라도 칼이 허공을 흔드는 것과 내 목을 잘라 흔드는 게 다르지 않다 이게 이 밀가루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는 이런 비유를 이제 들게 된 거예요 빵은 본래 밀가루일 뿐인데 반죽하는 사람에 따라 백가지로 달라진다 반죽하는 사람이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자기 분별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하나의 모습을 온갖 좋다 나쁘다 맞다트리다 옳다 그러다 좋게도 해석하고 나쁘게도 해석하고 다 달라지잖아요 사람에 따라 본래 달라질 게 없는데 번뇌가 곧 보리이며 마음이 없으면 경계도 없다 번뇌가 곧 보리에요 밀가루가 곧 빵이듯이 번뇌가 곧 보리다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 탐심을 일으키는 것 화내고 썩내는 진심을 일으키는 것 어리석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게 부처를 가리켜 보이고 있어요 그게 100% 부처를 생세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나 더 많이 가질 거야 하고 욕심부리는 그게 부처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이 하나의 봄바탕에서 이 인연 따라 이 일도 일으키고 저 일도 일으키고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일들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봄바탕은 다 여기서 나온 일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파도가 이쪽 파도 큰 파도가 저쪽 파도 작은 파도가 있는데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무시했어요 마음으로 속으로 작은 파도는 큰 파도를 막 질투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다 입장에서 보면 쥐가 지나 지나 다 똑같은 자기인데 인연 따라 얘는 잠깐 커졌고 인연 따라 얘는 잠깐 작은 것뿐인데 우리가 인연 따라 10년 전에는 부자였다가 지금은 가난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게 파도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파도는 잠깐 끝나니까 저건 잠깐이고 우리 인생은 100년인데요 천상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나온 거예요 경전에 보면 천상세계에서 보면 인간계 100년이 천상세계 1분도 안 돼요 그것도 천상세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짧아져요 욕계 천상에서는 욕계 육천에서의 시계가 인간계 1600년이 천상세계 하루라 그래요 욕계가 낮은 천상에서는 800년이 하루고 근데 새끼나 무색게 천상세계가 어떠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렇게 온갖 것을 하면서 100년을 산다고 길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상세계 신들이 보면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제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천상세계 신들이 꽃을 따면서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었는데 남자 신이 여자 신 아내 아내 신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나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 아내 천상 신이 호대갑을 떨면서 전부 다 모여보라 말해봐라 내가 희한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느냐 방금 전에 1초 한 1, 2초 사라졌다 왔는데 그때 뭘 했겠어 해봐야 어디 화장실 갔다 왔나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1초밖에 안 되지만 지구라는 별이 있더라 지구라는 별에 내가 가서 유내를 해가지고 한 50년 60년 살다가 왔다 지금 1초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럼 그거가 뭘 했는데 그랬더니 야 내가 거기서 살다가 인도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여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20살쯤 됐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해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법문도 듣고 온갖 이런저런 다양한 자식도 낳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났다가 방금 전에 죽어가지고 막 곡을 하면서 사람들 곡을 하고 죽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인간계 살 때 막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죽을 것 같았고 남편하고 헤어지면 어쩌하나 자식하고 헤어지면 어쩌하나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1초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꿈꾸듯이 심각한 게 전혀 없었다란 말이에요 꿈꾼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과거에는 막 대단했는데 그게 그냥 파도랑 똑같단 말이에요 파도랑 파도가 잠깐 올라왔다 내려간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인연 가합일 뿐이어서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거기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게 바다의 일이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바다의 일이란 말이에요 모양에서는 번뇌겠지만 그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생각, 번뇌, 망상이, 분별심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생각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미만 보였다 하면 기미만 보였다 하면 이게 법을 드러내주고 직진심이란 말이에요 곧바로 그러니까 손가락만 들었다 하면 이게 법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법을 드러내는 거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법을 들어 보이는 거고 이 법을 드러내 보이는 직진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스님, 법문하실 때 직진심을 좀 자주 해주세요 이것만 직진심이겠어요? 이것만 직진심이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직진심이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법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빵이 뭔 짓을 해도 지는 밀가루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생사는 열반과 다르지 않고 탐냄과 성냄은 불꽃 같고 그림자 같다 생사와 열반이 다르잖아요 생사가 파도예요 파도 파도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그런데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대로 열반이에요 열반이라는 우리의 본래 마음 벌레 마음 위에서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나왔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겉에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밀가루일 뿐이어서 이건 죽을 수도 본 밀가루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들만 살고 죽는다라는 허상이 일어날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살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다 죽을 수 없어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몸이 뭐 맨날 죽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맨날 빠지고 있고 맨날 먹고 빼고 하면서 일부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탐냄과 성냄은 불꽃 같다 이게 아까 바다 위에 파도 같다고 한 게 불 불이 있고 그 위에 불꽃이 있어요 불꽃 입장에서는 불꽃이 화려한 불꽃인지 작은 불꽃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본래 불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냥 불꽃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파도와 똑같단 말이에요 또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몸을 따르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일 뿐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그러듯이 우리가 탐내는 거 성내는 거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인생을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전부 다 파도와 같고 불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을 뿐이다 밀가루 이 빵과 같은 거일 뿐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의 그림자지 그래서 탐냄과 성냄이나 분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방편으로 말을 하는 거죠 분별망상을 없애야 된다 그는 이 방편을 잘못 알아듣고 무수히 많은 명상단체에서는 생각을 이렇게 아 생각이 문제구나 생각 분별이 문제구나 생각만 없애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앉아가지고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하려고 생각과 싸워요 하루에 5만 개가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5만 개가 일어나는 생각과 하루 종일 싸우려면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아 생각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없애야 돼 하는 게 그게 생각이고 아 없앴다 할 때 와 성공했어 할 때 그게 생각이고 아 생각이 잘 안 없어지네 할 때 그것도 생각이고 전부 다 생각인데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을 없앨 수 있겠어요 생각의 본성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생각은 일어나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파도가 지가 본래 바다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파도가 일어나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번뇌망상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하지만 그 말은 진짜 없애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생각의 실체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는 자유자재로 생각과 분별을 쓰며 살 수 있어요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생각이 주인이 돼서 내가 필요할 때만 생각을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되죠 막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식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고 우리는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한 생각에 자기가 막 식겁해요 그러지 않나요? 이러고 TV 보고 그냥 보니 이러고 있다가 TV에서 뭔가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때문에 막 쓰러져 죽는다더라 부정맥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금방 죽는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한 생각 일어나서 내가 이러다가 부정맥이 와서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한 생각이 딱 오면 갑자기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옥이 펼쳐져요 내 인생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인연 따라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 그런 화면을 본다라는 인연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모든 게 그냥 왔다 가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인 줄 알고 피식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볍게 놔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스님 그게 어떻게 가만히 놔버릴 일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토록 괴로워 해놓고 여전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스님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치를 떠는 죽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미래를 가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과거를 가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건 분별로 해석된 지금이 아니고 분별하기 이전의 문별지의 지금 여기는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늙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나다 남이다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남자다 여자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람이다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나는 사람이야 이거 생각이에요 그 한 생각이 없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보자마자 아는 첫 번째 자리에서의 봄 암, 이 깨어있음 이것뿐이지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과 해석 판단은 전부 다 분별망상이란 말이죠 내가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잘났어, 못났어 내가 얼만큼 살다 죽을 거야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뿐이에요 삶 전체가 생각이었어요 어제도 누가 와서 그러세요 너무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니까 괴로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불교밖에 없겠다 싶어서 불교 공부를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막 매진했단 말이죠 그동안 어느 순간 이 법문을 듣고서는 와, 진짜 이게 모두가 허상이구나 모두가 공하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아서 되게 나름 편안해졌대요 자유로워졌대요 그래서 이만큼만 해도 상당히 공부가 되는데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더래요 그게 뭐 공부해도 별 힘이 없네 그런데 이거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방법이 없구나 해서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 존재로서 그냥 완전하게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경험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 삶 전체가 생각이었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삶 전체가 생각이고 분별이었구나 그게 완전히 체험적으로 그냥 알아지더라 전부 다 손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생각 아닌 게 없더라 소름이 끼치도록 이렇게까지 내가 어리석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생각 속에 사무쳐서 분별 속에 사무쳐서 살아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목매하게 살았을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힐 지경이라는 거죠 그게 알아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도 없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뿜에 집착하고 발음에 집착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이 부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부처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한 물건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어요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밀가루 입장에서는 그냥 오로지 그냥 온통 그것뿐인데 그걸 앓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을 일으켰을 때만 중생에게만 상대적으로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넌 어리석지 않을 수 있어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그걸 부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그 부처가 없어요 병 든 사람에게는 약을 주면서 너 낫고 나면 병이 완전히 나은 이상적인 인간이 돼 병 없는 사람이 돼 그 병 없는 사람을 부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겠는 사람은 병 낫는 게 평생 소원일 거 아니에요 병 좀 낫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병이 났어요 이제 약 먹고 병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병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병이 없구나 내일도 지금 병이 없구나 병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삽니까? 병 없다는 생각 자체가 없죠 병 없는 사람은 병이 없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지 내가 건강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프지 않다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아프지 않은 일상이 병자에게는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낼몰에 죽을 만한 괴로움에 걸린 사람에게는 괴롭지 않은 인생이 너무나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부처님은 병 난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약과 같단 말이에요 약 불교의 모든 방편은 전부 다 약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좋다고 부처님 법문 좋다고 이 약이 좋다고 평생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병 다 난 사람이 옛날에 나를 낫게 해준 약이라고 해서 그 약 계속 꾸역꾸 먹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약 때문에 병나지 않겠어요? 건강한 사람 약 먹으면 약 때문에 병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은 낫고 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하산해서 또 다른 괴로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 천주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죠 불교는 약이에요 천주교의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밥이잖아요 밥 밥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이에요 계속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계속 먹는 밥이 아니에요 빨리 먹고 나아라 그럼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부처에게는 법문이 필요가 없어요 부처에게는 부처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공부하는 거지 평생 부처에 종속돼가지고 부처가 주는 거 받아 먹지 않으면 못 살고 부처가 주는 약을 받아 먹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본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고 난다면 부처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부가 되는 건데 내가 신이 되는 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원망 구족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사땜에 집착하고 바람에 집착한다 부처는 부처에도 집착하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땜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집착하고 오른 거는 다 지켜야 된다고 집착하고 오른 건 취해야 되고 그런 건 버려야 되고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옳고 그르고에 대한 분별력이 뚜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선 제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옳으니까 옳다라는 근거를 명확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똑똑해서 옳다는 근거를 명확히 될 수 있어서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다투질 않아요 말로 지니까 아니면 말이 계속 되니까 그건 분별해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게 분명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옳고 그른 게 분명한 사람 앞에 가면 좀 불편해요 저 사람이 옳고 그른 잣대가 너무 명확하니까 저 사람이 보는 잣대가 어디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를 또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일까 걱정이 돼서 그 사람 앞에 가면 행동도 조심스러워요 내 마음을 편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없진 않으나 옳고 그름에 그렇게 크게 막 사로잡히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뭐 그렇게 오를 게 있고 뭐 또 그렇게 그를 게 있겠어 잘못한 사람도 뭐 그렇게 나쁜 놈 죽으라고 나쁜 놈이 있겠어 그렇게 과도한 극단에 치우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해도 저 사람은 다 받아들여줄 것 같고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다 허용해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아 내가 판단받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나를 분별하지 않겠구나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겠구나 그런데 너무 똑똑한 사람 앞에 가면 우린 두렵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쓸데없이 애쓰며 헛되이 인생을 보내지만 일생을 보내지만 열의 묘한 정수리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똑똑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세우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며 살아요 일생을 애쓰면서 보내지만 그게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열의 묘한 정수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옳은 거 그른 거 옳은 걸 찾으려는 사람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사람 불교는 이 세상에 가장 옳은 것을 딱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분별을 따지는 중생들에게 이건 틀렸고 이건 틀렸어 이건 왜 틀렸고 저건 왜 틀렸어 틀린 거를 틀렸다고 잘 가르쳐줘가지고 얘가 진짜 좋은 거를 딱 주게 해주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옳은 거 그른 거를 전부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는 게 없어요 빼앗는 것만 있지 그래서 이걸 출세간이라고 해요 세간은 전부 다 옳은 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옳다고 믿으면 그 종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 종교에서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한다 그럼 그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못하면 주눅들고 죄의식 느끼고 나중에 판단 평가해가지고 지옥이나 천상이나 어딘가로 보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반드시 이게 옳은 거니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만 불교에서의 계율만 특이해요 다른 종교의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불교의 계율은 지키십시오 이래놓고서 잘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어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교리예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전제 옳으면 옳은 걸 지키라고 하든지 이거는 지키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지 불교에서만은 지키라고 해놓고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선을 실천하라고 해놓고 본래 선도 꽉 덥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출세간의 법이라서 그래요 그럼 불교는 교리가 없어요 불교에는 사실은 내세우는 주의주장이 없어요 불교는 주의주장이 있다면 그거는 수많은 주의주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못하여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보니까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불교는 당신이 공부해 보니까 아 이거는 범죄신론 같은 거래요 왜? 불성이 다 있다고 하니까 모든 곳곳에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거 범죄신론이네 이렇게 불교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유심론이야 이렇게 규정하거나 불이법을 얘기하니까 아 이거 오로지 하나를 주장하는 거구나 뭐 일심사상이라고 한다든지 뭔가 수없이 많은 사상 가운데 불교는 어떤 사상인지를 딱 그 틀에 이렇게 딱 정하려고 해서 불교는 이러한 사상이라고 얘기를 규정을 짓더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불교 교리가 이런데 이걸 이거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어떤 틀에 형식의 불교가 뭔지를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두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거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무엇 하나 내세우고 쥐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먹에 빈주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몰래 숨겨놨다가 몰래 줄 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깨뜨릴 뿐이지 파사 사태인 걸 깨뜨리면 그냥 본래 바른 것이 드러날 뿐이거든요 왜?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지혜로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본래 지혜에 본래 구족된 무분별지를 다 쓰고 살고 있어요 부처를 늘 100% 활용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구족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승 산보가 우리의 본연의 진실이에요 이거 억지로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내가 불법승 산보구나라는 걸 그냥 깨닫는 거죠 그냥 깨닫는 거고 알아채는 거지 감 잡는 거지 나에게 없는 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완전히 구족돼 있어요 본래 불법승 산보가 나에게 원래 구족돼 자성 산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부처가 있고 법이 있고 청정한 승가가 자기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완전해져야지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전혀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은 분별이 주인인 줄 알고 분별이 진짜인 줄 알고 분별을 믿으며 사니까 옳고 그름에 막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분별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탁 깨달음과 동시에 나는 본래 부처였구나 한 번도 부처 아닌 적이 없구나 얻어 가질 것이 없구나 추구할 것이 없구나 획득해야 될 것이 없구나 본래 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그렇게 추구하던 사람들이 자기 본래 면목을 한 번 확인하고 나면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거니까 이거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던 거고 더 어이없는 거는 나는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아야 되는데 나만 깨달아가지고 내가 오늘 깨달아서 너무 환희심이 나왔는데 감안해 보니까 이거 뭐지? 나만 깨달아서 이게 나 혼자 써야 되는데 다 깨달아 있다는 게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명명백백하게 다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지만 그럼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 뭘 설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깨달아 있는데 뭐하러 설법을 하나 싶단 말이에요 본인이 혼자 그냥 망상 부리면서 애기들 그냥 떼쓰듯이 장난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것만이잖아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장난감은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갓난 애기 개한테는 다섯 살짬 애한테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애한테는 실제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분별을 중요한지 알고 사는 사람은 쓸데없이 애쓰면서 헛되어 인생을 보내지만 열의 묘한 정수리는 끝끝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분별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의법이에요 유의 조작하는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을 진짜 수행은 중도라고 하잖아요 중도는 어떻게 하는 게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 방법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연불, 독경, 좌선, 사경, 절수행, 가나선, 윗바사나 엄청 수행 방법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이 모든 수행법이 내재하고 있는 중도라는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갈고 닦아도 그만 닦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 문화의 임재라고 아주 걸출한 제자가 들어왔는데 선방에 앉아서 임재는 맨날 쿨쿨 잠만 자고 있단 말이에요 황벽이 이래 스승이 가서 보니까 임재는 맨날 잠만 자고 있어요 잠자는 걸 툭툭 쳐도 눈만 뜨고서는 스승을 보고 나서도 뻘떡 일어나서 하지도 않고 스승을 보고도 다시 잠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옆에 가보니까 다른 수자는 항상 가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좌선에 탁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벽을 잠만 자고 하는 황벽을 보고 임재를 보고서는 황벽이 그 꼿꼿하게 앉아있는 수자에게 가서는 툭툭 치니까 이 수자가 스승님이 왔으니까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을 내요 야 너 저 임재 못 봤냐 임재는 저렇게 정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깨어리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혼을 낸단 말이에요 임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중도를 온전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좌선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연불 독경도 하지 말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해도 안 해도 자기가 중도에 대한 확실한 지혜의 안목이 있다면 해도 하는 것이고 안 해도 하는 것이고 해도 할 바가 없는 그 사실에 온전히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가르침은 열심히 수행해라가 아니라 중도예요 반야바라밀 중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연불 독경 이런 건 감이 잡히는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중도 반야바라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게 진짜예요 이건 무분별지라 모양이 그림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법에는 이렇게 유의 조작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꽉 막혀 있다가 우리가 가나산에서 화도 들다고 하듯이 법문을 듣다가 모르겠다 저 스님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다 꽉 막혀 있다가 근데 정말 알고 싶다네 간절하게 알고 싶다 간절하게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절하게 돈 벌고 싶다 간절하게 내가 이뻤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자식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건 엄청 간절하잖아요 근데 진짜 간절하게 알고 싶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이거는 그렇게 안 간절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간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반드시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강하면 반드시 그거는 사라지잖아요 전부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긴 거니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딱 하나 이거 공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본래 있던 거라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본래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한번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구나 죽지 않는구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티끌 하나 훼손당하지 않아요 푸틴이 핵을 수백 개를 터뜨려도 그래서 지구가 가루가 돼도 털끝 하나 훼손될 수 없어요 이 법은 털끝 하나 훼손될 수가 없어요 이거에 깨어나는 일인데 생사를 해탈하는 일인데 이게 간절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간절하지 않은 게 정말 희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음욕의 본성에 공함을 요달하면 가마솥의 끓는 물과 화로의 숯이 저절로 식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탐욕을 끊어야 되고 사태음욕을 끊어야 되고 썩냄을 끊어야 되고 온갖 것을 다 끊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끊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공함을 요달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공함을 요달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듯이 이게 화탕노탄이라는 게 뭐냐면 화탕지옥 또 노탄 화로에 막 불 끓는 그런 불길 그런 어떤 아주 지옥불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지옥이 저절로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탐진지 삼독이 음욕이 된 모든 이 중생의 번뇌 망상 분별심 이 모든 것들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 그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요달해서 깨닫는다면 지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지옥의 화탕지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그게 두렵지 않나요? 내가 옛날에 죄진 것도 많은데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었을 때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내가 병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없냔 말이에요 누르거나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해결하고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불교 수행하는 거를 생전예수제라고도 불러요 1년에 한 번 있는 생전예수제 날 가가지고 니아카타 갔다 갔다 하는 게 생전예수제가 아니고 미리 죽기 전에 미리 마음 공부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미리 닦는 거예요 지금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난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했죠? 수행자가 그런 원을 세우잖아요 원력을 세우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불이 사라지고 내가 아귀에 가면 아귀들의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축생이 되면 축생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러기를 발언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언뜻 듣기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잖아요 내가 본성의 공함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지옥 아기 축생이 없어져요 본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 게 본래 없어요 분별하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에게만 지옥 아기 축생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면 지옥 아기 축생이 없어요 육도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한 마음이고 한 법뿐인데 거기 뭐 여섯 가지씩이나 벌어질 게 있어요 28천이 벌어지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저절로 지옥불길이 저절로 꺼져버려요 여러분 인간계에서 불 나는 거 빌딩 하나 불만 나도 그거 끌려면 엄청나게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119가 수십 대가 와야 되잖아요 산에 있는 불길 끄기만 하나도 전국에 있는 막 그냥 헬리콥터 동원시켜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지옥에서 역대로 죄진 수많은 죄인들이 그 지옥 불길 속에 막 타고 있단 말이에요 막 수미산을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의 어마어마하게 큰 불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일체 중생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왕 찾아가가지고 딜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방시켜줘라 하든지 재판을 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뭐 119를 동원시켜서 거기에 가서 불을 꺼버리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뭔 짓을 해도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마음 하나 깨달으면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옥이 몰록 사라진다니까요 지옥이 몰록 사라진다 금강경에 막 어마어마한 비유가 있잖아요 이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금음보와 칠보라는 가장 진귀한 보배로 땅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막 보시해서 주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저 우주엔 외계인까지 전부 다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금음보아를 다 갖다 깔아주는 거 그것보다 부처님 가르침 한 구절 공부하는 것이 한 구절 공부해서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이 앞에서 말한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 해도 수억만 조 분의 일보다도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칠 수 없을 만큼 부처님 가르침 경종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처님도 가만히 보면 좀 과장이 심하고 좀 뻥이 심하신 분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일도 과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정말 이 공부는요 정말 하면 할수록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거면서 전부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진짜 일대사 인연이에요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 뭐겠어요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그래봐야 늙어 죽을 건데요 뭐 그래봐야 그 돈 다 없어질 거고 뭐 왔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빵조각이란 말이에요 물결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불생불멸하는 오고가지 않는 거 진짜 본질 이걸 깨닫는 거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거 몰라요 쓰님 다 알지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바보가 아닌데 다 알죠 아는데 어땠냐면 그게 대념 말이에요 그게 10년을 선방에 가서 눕지 않고 앉아있어도 안 되는데 옛날 스님들 얘기 못 들으쳤어요 옛날에 스님들 보면 평생을 막 선방에서 앉아있고 이렇게 근기 뛰어난 스님들도 안 된다는데 우리 같이 생활하고 바빵으로 먹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참 진짜 개념 없는 젊은 스님이 말이야 개념 없이 저러고 떠들고 있다고 그거 누가 몰라서 못하냐 그거 안 된다 그거 인류욕사 속에 누가 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을 거냐 하면 보통 현대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스님 그럼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니면 어디 검증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학위라도 몇 개 있고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달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이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아직 인연이 오지 않은 걸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 자기 본래면 확인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차고 넘쳐서 저것들이 다 미친놈들인가 싶을 정도로 옛날 생각 우리 불교적 정서로 봤을 때 미쳤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견성했단 말을 쉽게 한다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우리 공부처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게 불교적 정서에서는 그 말이 너무 오염된 말이에요 그렇죠? 안 맞아요 크게 인심 써서 써줘봐야 언뜻 한 번 그냥 봤다 하는 정도 일별 정도 이렇게 그것도 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이걸 자기가 알고 나면 주변에 다 아는 사람뿐이에요 신기할 정도 어떻게 이걸 알지?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충격받아요 저 사람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 현실이 왜 저 모양이지? 그래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요 이 자리를 확인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부처님처럼 막 자비로워지고 막 여보 패지고 그러지 않아요 옛날부터 다 써놓은 거예요 오둔사 오리사 이래가지고 딱 자기 성품하고 나면 오리사라고 해서 아주 쉬운 번뇌 다섯 가지는 쉽게 금방 딱 떨어진단 말이죠 도노라고 해요 그런데 오둔사라고 해가지고 둔하게 떨어지는 탐진치 삼독도 오둔사 중에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해놓고 저렇게 욕심이 많아? 깨달았다라고 해놓고 저렇게 화가 많아? 이럴 수 있다니까 이럴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오래오래 걸려요 갱참 30년이래요 그러니까 견성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도인 흉내내면 큰일날 소리예요 견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종단의 유명한 스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얘기를 하세요 선오록을 보니까 선오록을 보면 딱 나와있다고 하시면서 선오록에 뭐라고 나오느냐 수행하는 거 아니다라고 나온다 스승과 제자 간에 거량하다가 혹은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고 깨닫는 건 그렇게 깨닫는 거고 깨달은 다음에 견성한 다음에 그때부터 수행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수행 못한다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유명한 어른 스님께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못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건 그건 버티는 거지 제대로 된 수행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목이 없이 수행하는 건 시간 낭비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과하고 그것도 효과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확실히 그건 분별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돼요 분명히 도움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깨달음과는 다른 문제다 깨달음과는 다른 문제다 깨달음은 언화대호예요 옛날부터 선불교는 법문들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뜻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일별이에요 그냥 별자가 언뜻 볼 별자예요 그런데 이 일별 특별한 사람만 하냔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자기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이거 너무 익숙한 건데? 싶고 옛날에 한 번씩 확인했던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 한 번씩 이거 느낀다니까요 감을 한 번씩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어떤 스님께서도 와서 당신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나를 출가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친구들과 친척들 모여가지고 막 놀다가 다락방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자리를 한 번 탁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 문득문득 이 자리를 확인했다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문득 확인했잖아요 그럼 그 문득 확인했는데 그 사람 삶이 바뀌었을까요? 삶이 안 바뀌었어요 이 자리를 문득 확인한다고 해서 인생이 확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도 안목이 길러져야 돼요 자기가 확인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하고 법문 듣는 게 필요하고 꾸준히 경전과 어록에 의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스승에게 의지하면서 안목을 키워야 되는 그 공부가 중요한 그걸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야 비로소 이게 진짜 힘이 돼버려요 안 그러면 힘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도 힘이 안 돼요 한 30년 공부했던 불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이 공을 알고 싶어서 간절하게 몇 년을 공부했는데도 모르겠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맨날 열심히 절에 다니니까 어디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던 친구가 너 어딜 열심히 다니냐 나도 한번 가보자 너 이런 거 관심 없을 거야 이건 깨달음 이런 공부인데 너는 관심 없어 나도 가볼게 따라왔다가 불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분은 하나도 모르는데 법문 듣다가 이걸 알게 돼? 야 조쌤이 하는 말인데 모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은 30년 동안 불교를 할 경부하고 기도라고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 두세 번 왔는데 대번에 눈치를 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그게 뭔데? 당연한 일인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해? 그러고는 시큰둥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분은 몇 달이고 계속 공부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얻었다 보니까 이걸 끝끝내 귀한 줄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귀한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야 끝까지 공부할 수 있고